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새로운 친구야. 주수 저기 가서 앉아. 타 태워다 줄게. 그거 용호가 그린 거야. 내 생일 때마다 하나씩 그려주는데. 아빠 생신 때마다 그린 그림들 좀 볼 수 있어? 너 나 알아? 나쁜 사람한테서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? 너무 없습니다. 너무 없습니다. 내 생일 때마다 그린 그림들 좀 볼 수 있어? 나 안 돼?